1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. 크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셨을 것 같고요.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. 자 1번 보시면 그래핀의 구조, 흑연이 층상 구조인데 흑연의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. 1번에 2번입니다. 자 2번 보시면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.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요. 자 그 다음 석유를 원료로 해서 합성 섬유를 개발했죠. 천연 섬유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쉽다, 생산 단가가 낮다 점검되셔야 되고 탄소를 주인공으로 한 비금속 원소들과의 공유결합 화합물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어때? NH3로 탄소원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 기응디은 3번이세요. 자 3번을 보시면 식초의 성분이다라는 거 아세트산 연결되셔야 되고요. 의료용 소독제다. 손소독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. 연결되셔야 됩니다. 메테인은 연료로 사용이 되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맞아 라는 걸로 나 산성이야. 점검 바로 되셔야 됩니다. 5번이세요. 자 4번을 보시면 내가 지금 전자가 몇 개야? 전자 하나를 잃어서 10개야. 나는 하나를 얻어서 10개야. 자 원자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플로린 원자로 얘기하셔야 됩니다. 원자번호 11번 9번이다. 바로 튀어나오셔야 되고요. 난 1쪽 원소야. 17쪽 원소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1개, 7개로 플로린이 크다 처리가 되셨을 거고요.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는 나 3주기 원소야. 나 2주기 원소야. 기응, 디귿 4번으로 처리되셨을 겁니다. 자 5번을 보시면 산하수가 증가가 되면 산화반응이야. 산화되는 물질이라 그랬으니까요. 플러스 2 플러스 4 산하수 증가가 됐다. 1산화탄소가 산화가 됐어라는 걸로. 자 그 다음 나 반응에서 0에서 마이너스 1로 산소는 환원이 되고요. 처리 뭐해? 산화가 됐어. F1호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. 자 6번을 보시면 NaCl은요. 이온결합 물질이지 전자성을 공유함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이 아닙니다. 틀렸습니다.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인데요.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양성자 개수는요. 11번이고 17번 원자 번호로 매겨지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전자의 개수는 나 10개야. 난 17개야. 근데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미안. 전자 하나 얻었으니까 18개입니다.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요. 난 전자를 잃었어로 점검. 난 전자를 얻었어로 점검하셔서 이 값은 누가 더 크다. Cl이 더 크다라는 걸로 바로 처리가 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기읍이 누구다. 기읍이 Cl 마이너스다라는 걸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. 기읍과 니은은 전자상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로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. 이온 결합 물질로 과학 결합의 종류가 동일하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. T금만 2번이세요. 자 7번 같이 한번 볼게요. 자 7번을 보시면 금속, 알칼리 금속에 대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자 보시면 물을 집어넣고요. 그리고 물과 반응을 시켰을 때 어때?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고 남은 수용의 계획성은 염기성이다. 라는 것까지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. 0에서 플러스 1로 산화됐다라는 거 점검. 리튬과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죠. 수소를 제외한 일적 원소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고요. 알칼리 금속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를 묻는 겁니다. 5번이세요. 자 8번을 보시면 원자 번호 나와있고요. 그리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W, Y 아니면 여기가 W, Y이겠다. 동족 원소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.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요. W와 Y가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 W, Y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. 그리고 X, Z로 처리가 되셔야 되는데 원자 번호가 가장 작으면 안 되니까 Y에 W에 해당이 되겠다. 그러면 X는 W보다 원자 번호가 뭐 해야 되죠? 더 작아야 되니까 X에 Z로 각각 연결이 되어주셔야 됩니다. 이유는 X로 연결이 되는 게 맞아. 자 Y, 리튬, 금속이야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. W와 Z는 같은 3주기 원소이다. 기읒디귿 4번으로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.